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그거 뭐하세요 거기서? 아 이거 뭐하세요 거기서? 1, 2, 3 뭐하세요 여러분? 민기지 민기지 죄송해요 저희는 방금 달러스 부착했죠 그죠? 달러스 왔어요 달러스 달러스 노래 나 부르자 목소리 언제 높여받냐 우선 너야 맘 편해 감정을 잃어갈 때 아 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라 노래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를 보고 싶은 게 있었어 저번에 우영이가 했던 건데 내가 우영이한테 시켜줬었던 거거든 이거다 뭐야 이걸려 하나 둘 셋 셋 뭐야?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건 돈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띠고 있는... 자, 링기 씨, 링기 씨 그만! 인사해야죠 알았어 링기 씨, 이리 와 뒤에가 친다는데, 더 알았어, 링기 씨, 이리 와 인사해야지 자, 둘, 셋! AMX ONE D, 안녕하세요, ATV입니다 인사 안 되셨습니다 너무 땜에 너무 진지하겠잖아 네, 저희는 방금 델라스에 도착했죠, 그죠? 델라스! 월끔 더 델라스! 델라스! 헐요 델라스 원래 제목을 누구 시지? 누구시지? 너 Reddit 다 올래? 안 남는 거지 Mont веч, 바이버 ten. 잘 가시고? 너 어디 가, 좀 가고, 빨리 가다 무슨 소리야 그럼 지인 사람이 갔다 오는 걸로 안 남는 거지 싫어, 그건 안 곳 거야 진짜 데려가 다녀오세요 네 여기나 여보세요? 머리가 이상해서 여기는 저의 두 번째 호텔 달라스 호텔입니다 여기는 달라스 호텔이고요 머리가 만신 차이가 아니라서 못 썼어요 뭐 하고 계시나요? 네 나와! 뭐... 누구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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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 했어 오케이 나중에 나는 널 사랑해 덴마크 헬로 덴마크 네 민기 씨 오늘 되게 큐티 큐티 하시네요 좋아요? 네, 머리 때문에 뭐죠? 되게 귀엽네요 머리 못 감아서 그래요 땀 오면 안 돼요? 네? 땀 오면 안 돼요? 자야죠 알겠어요 머리 너무 길어서 그럴 수 있죠 노래 틀면 안 된다고? 아니요, 노래 트세요 그거 뭐가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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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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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댓글을 봤어요! 무슨 댓글이요? 산오빠 보조개에 파묻히고 싶어요 들어오시고요 나도 보조개 있었는데 안 돼 밥 먹었어요? 네 저희 방 밥 먹었어요 우리 뭐 먹을게요? 민교 우리 뭐 먹었지? 그거 먹었어 나 피자 피자? 맞어 저는 버거 먹었어요 아 이 노래 좋네 무슨 노래죠? 이진쌤 한 곡이 이게 홍준이 형이랑 저랑 이진쌤 이거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나 되게 이 노래 좋아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진쌤 이렇게 딱 완전 프로피셔널 한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의 진짜 친한 형이자 또 저희도 프로듀서에 좀 더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예전 고등학생 2학년 때부터 같이 가셨잖아요 맞아요 역삼 때부터 이진쌤 비하인드가 있다면 용환쌤이 이진쌤이 그 예전에 저희 월평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옷을 전부 다 못 입었거든요 지금 이제 애들이 거의 다 자유인데 월평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산이나 저나 윤호나 홍준이 형 이진쌤이 직접 자기 옷으로 꾸며주셨어요 이진쌤이 직접 꾸며주셨어요 아 진짜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희가 이진쌤 빛 가가지고 막 바리바리 찍어서 그때 처음 사마카신어 보고 월평같은 때 생각날대요 그렇죠 옛날 막 떨어가지고 막 전날부터 막 민기야 잘할 수 있겠지? 민기야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러고 아니 진짜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월평 처음 봤을 때 긴장 많이 해가지고 약도 먹었었어요 긴장 안 하는 뭐였지 그게? 청심환? 어 청심환 같은 것도 먹었어요 이 친구가 안 떠온 척 하거든요 근데 맨날 떨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죠? 저거 진짜 많이 떨거든요 되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봐서 티가 잘 안 난데요 그러니까 막 엄청 떨고 있는데 막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안 떠냐고 와 진짜 많이 떨고 있습니다 당당함이 돼있으니까 아 벌써 3만명이 들어있다 아직 8분밖에 안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들어있어요 아 이거 곰돌이 같은 거라고 고릴라야 나 태어나서 이거 처음 입어봐요 아 진짜? 가고 싶었대요 어때요? 또 제가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또 우리 또 아버지께서 그죠?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멤버 한 명 한 명씩 다 선물을 사주셨어요 이번에 그니까요 너무 저희의 거의 여기로 와서 저희 친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진짜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쵸? 그니까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 하신 분이시죠?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뭐 할까요 여러분? 그니까요 댓글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 재밌는 시간 저희 제가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잖아요 그니까? 콘텐츠를 들여 보니까 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주는 것 같아요 간만에 맞는 소리 했다 너 간만에 맞는 소리야 진짜 간만에 맞는 소리 듣고 싶은 노래 진짜 때렸어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댓글 해볼까? 나 머리가 너 너무 잘생겼다 야 갑자기 칭찬 퍼레이드를 한다고? 아니 뭘 해도 못생겼냐? 나 어떡하냐? 제발 윙크해줘 이거 소리를 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구구지 인사해주세요 우리 구구지 멋있어 깨끗어 다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먹었어요 저는 피자를 먹었고 페페로니 피자 네 저 뭐 먹었어요? 나는 햄버거 햄버거 네 산군 산이 피어싱 몇 개 했냐고 몇 개 비어 있어? 몇 개 했냐고 물어본 거 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이름은 안 읽어드릴 건데 다은이 안 돼 이름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읽어드릴 건데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 제일 웃겼는데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질문 많이 읽어주세요 민기 씨 큰일 났다 매니저님 또 올라오는 거 저번에 V LIVE 할 때도 되게 긴장했거든요 저희가 약간 수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매니저님이 올라오실 거 같냐 아니 드리우 드리우시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제가 네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뭔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네 그치? 하트 눌러줘 하트 눌러 하트 우리도 댓글 쓸 수 있어? 있을걸 읽긴? 아니지 이걸로 댓글 쓸 수 있지 읽기 안 되는 거지 아니죠? 멍청아 이건 보고 있는 거잖아 멍청이? 나는 멍청이 아니야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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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 에이티즈 노래가 제일 좋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빨리 골라 아랍 에이틴 얘기해서 해주세요 헬로 에랍 헬로 노래가 먼저 일단 틀어놓을까? 노래를? 그래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먼저 틀어놓을게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가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듣게 빅송 예 빅송 어때야 돼? 민기 머리띠하니까 애기 같대요 저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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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도 한국이 1시쯤 될 거니까 너무 신날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그걸 하자고 뭔가 긁었거든? 뭔지 알지 딱 지금 일어나서 커피 먹을 시간 있을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좀 이렇게 하루를 상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자 그런 레몬 역할을 해드리는 거야 레몬 너무 치즈였네? 상격하게 여기 사장만 뿌리면 생각했잖아 오케이? 그런 느낌을 해드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봐 어? 안솔레진 것이 이거를 좀 뒤로 보낼 걸? 그러니까? 원래 나 눈빵을 시작하려고 했거든 응 어? 응 눈빵을 하면은 아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좀 저 정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번에 잘 만지고 오늘 왜 그래? 아니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괜찮네 랩해 달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밀이에요 탑 시크릿이에요 오 지민 씨 성대모사 해주세요 어? 성대모사 헬로 나이스 미츠 민규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성대모사 못하죠 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 성대모사 해주세요 그거 그거 브이앱에서 한 적 있어요? 꼭대기 많죠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당황했죠? 오늘도 민규 놀림이고 꿀잼이죠? 성대모사 해주세요 보고 싶대요 성대모사 뭐 해줄까요? 민규 씨가 듣고 싶은 거 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거? 나는 듣고 싶은 거 없는데 너한테? 성대모사 잘 가시고 제가 어? 민기랑 하는 예 그겁니다 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나 나 너랑 안 놀아 나 우리 에이킹이랑 놀 거야 그럼 놀아달라 하지 마라 나중에 어 프롬 소저만 불러줘요 우리 오늘도 게임해야 되나 아 프롬 소저만 불렀죠 형 프롬이요? 프롬은 그거죠 오케이 꿈도 되지 마고 지금 이 느낌을 그냥 즐겨봐 하이 꿈을 지게 타고 펼쳐진 바닷속에 온 몸을 다져 춤을 춰봐 예 예 예 엘에 있는 콘서트 어땠니? 오우 오우 어땠어요? 되게 그게 그게 있었어요 엄청 좋았어 그게 있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공연장 데시벨? 데시벨? 아 맞아요 그게 허영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150가지인데 저희가 콘서트를 처음 인트로 시작했을 때가 이미 120이 넘었다고 함성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저희 오른쪽 스피커가 순간 고장났어요 그죠? 진짜요? 네 진짜로? 응 할랄라 무대 도중에 아 진짜? 이게 함성 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오른쪽 스피커가 안 나왔던 거 기억나요? 나는 몰라 네 네 오른쪽 스피커가 고장났었거든요 근데 빠져보세요 그러면 아니 거짓말 하지마 진짜예요 말도 안 돼 진짜예요 고장났다 다시 켜지냐? 어 고장났다 다시 켜졌어 고장났다 고장났 채로 안 나오지 내가 거짓말 하겠어? 어 어? 진짜요? 에이티니가 알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어쨌든 그 엄청 커 진짜예요? 저희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였어요 맞아 함성 소리가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인이어를 그 큰 콘서트에다가 두 쪽으로 다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 쪽만 꼈단 말이에요 저도 한 쪽만 꼈단 말이에요 그 함성 소리를 들으려고 와 진짜 함성 소리가 너무 커셔서 너무 고맙게도 이게 와 이렇게 인스타가 안 들릴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뭔가 모든 게 새로웠다 해야 되나? 민기 씨 어제 인트로 나올 때 이제 혜정왕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리냐 이러면서 민기 씨가 어? 그러지 않았어요? 아 떨렸어 엄청 떨렸어 아니 나 진짜 이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완전 베이비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 앞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함성 소리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소름이 계속 소름이 끼친 상태로 있어가지고 숙소 오자마자 그냥 바로 뻗었는데 아니 어제 저기가 저기가 막 저보고 막 10분 뒤에 깨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아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 이러면서 아 좋다 이러고 이제 10분 뒤에 이제 민기 깨우려고 민기야 일어나야 하는데 민기야 일어나가지고 근데 뭐 할 거야 민기 아닌가 밥 먹어야지 이러다 갑자기 다시 또 이러고 기억이 없나 안 일어나요 기억이 없나요 그대로 잤어요 얘 그냥 그러니까 하루가 날아갔어 밤이 괜찮아 그래도 아침이 좀 개운했잖아 그러니까 아침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 조식도 먹었어 조식 먹었어 저희 조식도 먹었어요 조식 먹었죠 조식 먹었죠 조식 완전 맛있었어 완전 맛있었죠 완전 그 또 또 먹었어요 그거 베이컨 앤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앤 팬케이크 팬케이크 브레이퍼스 예 브레이퍼스 꿀맛 꿀맛 예 예 예 예 예 어떤 거 할까요? 아 만약 전국노래자랑 나가면 뭐했지? 에이티즈 어떤 곡을 부를까요? 전국노래자랑 해서 에이티즈 노래를 부른래요 무슨 노래 부를까요? 트레저지? 트레저? 어 트레저? 나는 제가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레슨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제 파트는 한 걸 위로 최대한 낮춰주시면 돼요 맞아요 한 걸 위로 엄청나게 쓰여야 돼요 거기는 일단 낮춰서 부르면 되고 이제 랩 파트는 빅송 빅송 아니야 그 2절이니까 처음에는 그 파열음을 찾으면 된다 파열음을 찾으면 된다 나는 트레저를 알려줘 트레저 왜 들리는데? 트레저 이제 떠나자 전국스러워 비법을 알려주라고 우릴 부르는 저 트레저 어떻게 알아서 녹음할 때 녹음할 때 그런데 이 노래가 엄청 높잖아요 네 녹음할 때 진짜 제가 진짜 진짜 트레저 녹음할 때가 진짜 녹음의 최고 부분 진짜 비하인드 있죠 또 트레저는 맞아요 트레저 비하인드가 이제 제가 랩을 써갔는데 원래 다른 랩이었어요 제 기억에 다른 랩을 했는데 이제 이든 프로듀서님께서 나한테 좀 더 이렇게 뭔가 뭔가 다다닥 된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퍽퍽퍽퍽 고민에 있다가 제 이제 예전에 제 개인 곡들 중에 그런 곡들을 한번 찾아보다가 아 재미난 게 있겠다 이거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 제거 개인 랩 중에 있어서 그걸 이제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이렇게 딱 들여주셨는데 이제 있으면 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어? 그거 들었어요? 네 그대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정을 거치고 만들어진 게 이제 트레저 네 근데 결과물 엄청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깐요 민기 씨 랩 잘하잖아요 네? 랩 왜 이렇게 잘해요? 네? 랩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렇게 세상 혼자 다 하자면 돼요? 네? 춤도 왜 그렇게 잘 추세요? 네 이미 끝났어요 이번에 춤추는 거 맞는데요? 완전 춤을 완전 잘 추는데요? 힘들었어요 왜 그래? 그게 프리스타일이라서 왜 짜 놓은 게 아니라서 민기 씨 왜 뭐 어디 물어봐 막 혼자 막 잘하는데? 갈대요 창피하니까 또 민기 씨의 쑥스러움을 되게 많이 탑니다 꿀 목소리를 해요 저희 보고 허니버이스 아침에 꿀 먹었어 그래 너 그 팬케이크 먹었지 말고 팬케이스 불안겨먹었어 으악 떨어지 뻔했어 나 너 때문에 떨어졌어 방금 버릇 버릇 아 솔직히 방금 마리퇴는 마리퇴는 말장난입니까? 두떼야 허니버이스 헬로우 헬로우 산이는 어쩌다가 X 중국 노래로 오디션 봤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때 이거야 이거 이 리듬도 없었어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그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남해에서 남해에서 있었을 때 이제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오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직접 지푸러기라도 잡는 심장은 뭐라도 다 해야죠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준비했죠 근데 그때 한창 유행이던 엑소 선배님의 중독이었어요 저도 늑대왕 위험한 중독 진짜 멋있었어요 그때 딱 중독 나왔었을 때 카이 선배님 머리가 되게 특이하셨잖아요 맞아요 백발이셨나? 맞아요 백발이셨나? 흰색 머리 셨는데 되게 머리가 진짜 멋있으셔가지고 갑자기 놀랐어요 댓글 네 재밌는 게임 없나 우리? 게임이요? 게임이요? 게임이라 게임 같고 있으면 게임하면 딱 재밌는데 그죠 여러분? 멤버들 좀 불러올까요? 멤버들? 아니 올까? 나 아까 전만 해도 옆방에서 놀고 있었거든 올까? 제가 옛날에 그걸 샀어요 닌텐도 스위치를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산 오빠 응? 아니 얘기하세요 제가 닌텐도 스위치 알아요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재밌더라 맞아 그거 재밌어가지고 윤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옆방에 걸려줬었거든요 근데 옆방에서 엄청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 게임을 그래서 간만에 간만에 했는데 역시 제 저는 잘하더라고요 이기고 왔어요 나는 그 그런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아니 같이 있으면 하고 싶긴 한데 꼭 내가 사면은 많이 안 해 근데 항상 민기 씨랑 저는 맨날 방에서 숙소에서 맨날 위닝해도 방에만 있잖아 그래 그래 아니 그거 아니 게임 키는 게 귀찮아가지고 난 초등학교 때도 숨 쉬는 건 안 귀찮아요? 응? 숨 쉬는 건 안 귀찮아요? 숨 저절로 서시니까 진짜 재미없다 그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버트 게임 버트 그 그 뭐냐 본체 버튼 누르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게임을 계속 안 했지 아 본체 버튼 누르기 귀찮으셔서 게임을 안 했다 이 말씀이세요? 본체 버튼 누르고 우리 컴퓨터 또 비밀번호 쳐야 돼 응 어? 비밀번호 치고 그 엔터 누르고 그 게임 또 들어가야 되잖아 응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지 귀차니즘의 최고봉인데요 여러분 난 밥도 안 먹었어 초등학교 때 귀찮았어 엄마가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삶을 사셨네요 귀차니즘의 최고봉인데? 아 나 이거 TMI 이거 말씀 안 드렸나? 원래 처음 시작이 제일 귀찮대 맞아 맞아 힌쩍 나 그 대신 그래서 나는 게임을 하면 그 대신 게임을 하면 많이 했어 응 뭔지 알지? 오래 했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갔다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했어 내가 또 이제 RPG 게임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육성시키는 게임? 어 맞지 그게 RPG 게임 응 맞아 그거를 이제 나 진짜 이러고 나 그 게임을 잘 못하는데 RPG 게임을 이제 뭐라 하면 할수록 되는 거잖아 아 맞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나 그런 걸 모르겠지 나는 한이가 진짜 빨라요 막 키보드 타자서 진짜 빠르고 근데 저는 엄청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저도 게임 완전 좋아했거든요 한이가 진짜 게임 마스터지 댓글을 읽어볼까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베개 싸움 해달라고 하시는데 베개 싸움 자신 있죠 베개 싸움 저희 잘하죠 한 번 해볼까요? 멤버들 많아야 재밌어요 어 산오빠랑 민기 오빠는 학생 때 부장이 부장이나 임원했었나요? 했다면 무엇을 했었나요? 오 나 있어 저도 있어요 저는 한 번 있어서 많아요? 저요? 네 저는 반장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회장했었어요 더 높은 건가?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명만 뽑는 회장을 했었어요 너가? 너가 했다고? 자 지금부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할 시 베개를 한 듯이 콜? 너가 했다고? 나도 할 수 있겠어 아니 저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부반장 했었어 아니 나 왜냐면 반장은 좀 너무 이렇게 한 거 같고 뭔지 알지? 반장은 너무 이렇게 된 거 같고 부반장을 이렇게 딱 했었지 부회장이었었나? 부반장이었었나? 부반장이었을 거야 4학년이면 그래서 근데 그 맛금만 더 다르니까 근데 또 이게 그게 있더라고 부반장을 하면은 이게 단체로 이렇게 뭘 사야 됐어 우리는 그거 사야 돼? 뭔데?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장, 부반장, 부회장, 회장이 이렇게 네 명이 이제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이 있었어? 응 그 기념으로 이렇게 반에 이렇게 햄버거인가? 아 그런 거 했지 근데 나 그게 이제 엄마한테 좀 미안했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하고 아 그냥 안 할렝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반 학기 시켰거든 응 그 살짝 멋있어 보이잖아 처음에는 그런 게 그럴 수 있어 너 안 했어? 나는 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회장이 된 거야? 나는 나는 되게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친구가 되게 많았던 거 같아 왜 친구한테 해달라고 한 거잖아 아니지 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선거 공약이나 이제 그런 거 같고 선거 공약이 뭐였어요? 원래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거예요 나한테? 네? 나한테 그럴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왜? 제가 별명이 제 별명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아니 그거지 딱 기억을 했을 우리는 되게 특이했었는데 막 선거 공약도 있었는데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선거 공약 중에 그 있죠 있죠 그 그 스타 스타 그래픽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아니 이거 언급하면 안 돼잖아 맞아 안 된 소리? 스타 그래픽 이거 알지? 알죠 알죠 그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스타 그래프트면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니까 아 진짜 스타 아니 알아 이러면 누가 봐도 다 말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송민기랑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송 민 이러면 누가 그럼 네가 설명을 해봐 그거 해봐 그래요 응 해봐 별 별 별로 했으면 됐네 그래? 왜? 근데 별로 했으면 됐네 왜 스타는 왜 스타가 있을까 넌 나도 몰라 하지 마라 스타는 왜 스타는 그래 맞아 별? 그래? 아니지 이랬지 아니 그니까 랩이 검이니까 아니 이제 랩이 셀프가 한국어로 보여 하지 말까 이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우리 민기 괜찮아 별 그래? 근데 그걸 뭐요? 그니까 그 컴퓨터지를 설치해준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일꾼이 있잖아요 아 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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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꾼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성공 공학을 냈었어 막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아 나는 여기까지만 기억이 나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넘어가시죠 알았어 아 진짜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거? 약간처럼 어떤 거? 별 처럼 이 말하면 되는 거지 주어로 던져주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못하나 봐 주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뭔지 알지 주어가 주어지 그러니까 대명사가 대명사가 그지? 혁명사가 형용사가 그지? 대사가? 형용하다 형용사 연습생 때 재밌는 일화 들려주세요 연습생 때 재밌는 일화요? 연습생 때라 응 없습니까? 바로 바로 툭 치면 툭 하고 바로 나와야죠 공인 중이에요 공인 중 네 진짜 툭 그러니까요 툭 진짜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너랑 같이 했는데 뭐 그거 했었다 그거 했었다 그거 했었다 우리 예전에 이제 홍중이 형이랑 저랑 윤호랑 이렇게 그 산이랑 최산 씨랑 최산 씨랑 최산 씨랑 항상 끝나면은 이거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셔야 되겠다 산이가 은생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춤을 엄청 잘 추지만 예전에는 이제 춤을 혼자 배웠었어요 개인 강습으로 맞아요 춤을 처음 배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피딴 방탄 선배님의 피딴 눈물 이거를 짜증나 그게 그 생각하면 슬퍼하니까 다음 월평 때 하기로 했었는데 산이가 피딴 눈물 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산이가 개인 연습이 진짜 너무해서 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와 너네 너 이제부터 산이 다음 월평 때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연습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래서 월평을 봤는데 산이가 이제 거기에서 잘했지만 살짝 이제 보조건 생각하고 아직은 다음까지 다음 달 월평까지는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산이가 이제 같이 할 줄 알고 피딴 눈물 안무를 다 따놨는데 이제 월평이 끝나고 산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청소를 하는데 그 계단 있었어요 엄청 높은 계단이 저 청소하러 나가볼게요 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쫙 쓸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걱정돼서 나가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홍중이 형 나 진짜 피 땀 눈물 하고 싶었는데 슬프네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게 예전에 한창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피 땀 눈물이 한창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이끌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안무를 보면서 와 진짜 춤 진짜 멋있어 이 춤 정말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월평이 한 달 전부터 그 안무를 미리 제가 따놨었어요 근데 근데 한 야트 우리가 배웠는데 맞아요 제가 안무를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 단체로 댄스를 추고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레슨을 받아서 개인 솔로 댄스를 추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월평이 끝나고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주위 분들 멤버들이 말하기를 야 다음 달에 계속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야 이 정도는 다음 달에 같이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 옷이 기분 좋아서 에? 에? 막 끼워주는 건가? 에? 에? 이러면서 안무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막 출근시간 열한시인데 막 아홉시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안무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에? 다음 달에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월평을 봤어요 그런데 월평이 끝나고 매니저님한테 가가지고 헷 헷 헷 헷 헷 헷 이러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산아 조금 아쉽게도 매니저님도 미안해셨던 거야 맞아 매니저님도 너 될 것 같아 너 이번에 딱 될 것 같아 했는데 딱 월평 끝나고 하나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 그래서 매니저님 헷 헷 헷 잘했어요? 헷 헷 어 너 너무 잘하고 칭찬도 진짜 많아 산아 너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할 때 듣자고 했자 근데 뭐지? 뭐지? 아 맛있는 것 같이 일어나 갑자기 매니저님이 어 다음 달은 조금 더 기분기 조금 배우고 다 다음 달부터 하는 것 같아 하셔가지고 두 점 맞춰 철렁 애써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기분 기분이 웃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깐요 진짜 울었어요 하고 쓰레 쓰레 맞게 하고 빗자리도 들고 바로 달아 그때 울음이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울음이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멤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멤버들 눈빛도 약간 약간 좀 안쓰러운 눈빛이었어요 아 그때 멤버 중에 한 명이 형이 있었는데 맞아요 형이 그거 딱 듣고 하죠 그 형이 그랬었어요 산이한테 너 이번에 딱 되겠다 하고 이제 산이가 월풍 끝나고 합류를 못한다고 다녔을 때 그 형이 태도불변해가지고 기본기 더 해야지 이러고 하니 딱 이거 딱 산이가 듣고 나서 내뿜이 와가지고 이 딱 빗자루를 들고 첫 이 울음이 밀려가지고 막 울음 밀려면 막 청소해볼게요 청소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청소해볼게요 하면서 푹 돌아 나갔어요 근데 쓰레 받기와 이제 이 빗자루를 슥슥 하면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비는 잘했어 계속 위에서부터 출근하는데 홍준이형이 모르고 와가지고 산아아 청소 잘하고 있어? 제가 봤는데 네?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 끝나고 이제 퇴근시간인데 소파에 털썩 앉아가지고 헤에에에에 이랬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닦고 안정됐는데 그때 윤호가 그랬어요 윤호가 와가지고 저한테 윤호가 와서 산하 괜찮아? 여기에 또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죠? 슬픈 사람한테 괜찮냐고 말하면 더 슬픈 거 그래서 괜찮아 윤호에게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집 가는 길에도 지하철에서 엄마랑 전화하면서 울고 저는 여기까지 올... 여기 온 걸로 좀... 그래도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엄청 컬러를 팍팍 하고 그러는 거죠 춤 어떻게 다 추잖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성장에 있을 거야 성장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방금 민기 씨 덕분 아닙니까? 뭔 소리입니까? 민기 씨 덕분 아닙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기 씨 이 춤 너무 추죠? 화이도 있고 몸도 너무 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암부로 가르쳐주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황을 알려주셔야죠 실제 오늘도 훈훈한 분위기 말씀드리는 거 하수 600만이 넘어갔어요 지금 너무... 진짜요? 지금 너무 멋진 남자가 됐잖아 멋진 산이가 됐잖아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금 볼에 살쪘어요? 나 얼굴이 좀 부은 거 같아 지금 맞지? 너는 좀 너무 말라서 살쪄도 돼 볼 살쪘나 봐 응? 봐 형 봐 뚱뚱이 있구먼 튀어나와 응? 아니야 귀여워 나 초등학교 때 나도 볼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 나 여기도 보시겠어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응 나 있어 지금? 약간 희미하게 보신다 그죠? 여기 여러분 희미하게 희미하게 안 되겠다 안 할래 이래 보죠 희미하게 민규 오빠 아직 향수병 안 나요? 향수병이 뭐죠? 향수병이 아 고향? 추억? 네 고향이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데 약간 이런 해외나 이런 데를 오면은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 생각만 하면은 괜히 왈칵한 그런 느낌이 들 때 향수병이라고 해요 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없는데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 뭐래 해야 되지? 뭔가 향수병이라기보다는 그건 있어 내가 제가 비행기 타는 걸 힘들어 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빨리 내리고 싶다 그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자마자 이건 물이에요 여러분 네 입맛 거기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한식을 많이 먹어서 계속 한식을 먹고 다녀가지고 감자탕도 먹었고요 LA에서 감자탕도 먹었고요 순두부도 먹었고요 순두부도 먹었고요 순두부도 먹었고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뭐가 있지? 나 감자탕을 먹은 지 상상도 못했어 맞아 감자탕 먹은 지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여기 LA 음식? 여기 오기 전까지 LA 음식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버거도 있었고 그쵸? 그쵸? 그... 박스 버거도 있었고 그쵸 박스 버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잭 님이 사는 박스 인더 버거도 있었고 그건 다 말한 거죠 아니죠 잭 님이 사는 뭐 거기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바비큐 집인가? 맞아요 거기도 있었고 맞아요 되게 유명한 집이죠? 맞아요 되게 유명했어요 바비큐 집도 있었고 여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달라스가 그 바비큐가 바비큐 엄청 유명하대요 진짜요? 먹어야겠네 바비큐 진짜 유명하대요 내일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먹으러 가시죠 제가 요즘 진짜 먹방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먹방 보더라고요 진짜 제가 요즘 먹방에 빠져가지고 제가 얼음 씹어먹는 소리 음 얼음 씹어먹는 소리 좋아 좋아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저희 화면에 게임을 안 하면은 그거죠 섭바죠 오케이 게임 해볼까요? 무슨 게임 무슨 게임을 같이 정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추천해주세요 빠바바밤 저희 같은 게임은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예 I love you so much 요즘도 서치 많이 해요 네 서치? 근데 그건 뭐 나랑 다른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나는? 이게 뭔지 올라오지 이렇게 느끼게 올라왔나봐 서치 민기 씨는 어때요? 서치를 요즘에는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최대한 저는 되게 틀난 대로 해요 뭔가 저를 이렇게 막 막 찍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근데 나 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가르쳐줄게요 우정 테스트 있다 우정 테스트 어떻게 한 거야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어떻게 한 거지? 끝말잇기 어떤 거 끝말잇기? 콜? 근데 끝말잇기 콜 잘하지 에이티니 니? 응 니가 가라 하와이 니? 글쎄 이걸로 하죠 끝말잇기 웃기면 성공 오케이 니? 니가 처음이야 바로 나와야지 니 니 니 니 게임 끝났는데? 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어려워 오케이 지금 연습 게임 지금부터 진짜로 너무 먼저 해 너무 먼저 해 베개 오케이? 나 먼저 할게 얼음 음 음 음식 식사 사 사귈래? 레니? 브라쿠? 레니? 레니? 니가 다르 다르길래 이 이 이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아 안에 끝말잇기 말고 다른거 하자 아 그럼 노래 이어 부르기 아 거울 노래 이어 부르기 아 거울 노래 이어 부르기 네 나머지 할게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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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 긴 정정 민기 씨가 먼저 성공할래요? 어 잠시만 5 3 2 1 뭐였지? 저거 뭐였지? 그니까 잘하셔야죠 먼저 성공을 하세요 제가 바로 받아서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에브데이 에브 에브데이 이? 대 대? 응 다른거? 다른거? 응 또 또 예뻤어 날 바라봐 보던 그 눈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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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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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하지하지 마 안 돼 세상에 저희 끼니 진짜 못해 빛이 되어줘 댓글에 있었어요 빛이 나는 빛이 나는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진짜 잘하시네? 잘하신다 대박이다 노래 첫음 듣고 맞추기? 오케이 근데 음 하나를 딱 불러주는 거지 오케이 할게요 너 먼저? 오케이 응 환경운동 It's the 뭐야? It's the 뭐였지? It's the 뭐야? 뭐야? 오! 맞췄어요! 뭔데 뭔데? 해봐 It's the love shot 와 이거 대박이다 오 진짜 잘하신다 팬분들이 맞추십니까? 우와 It's the love shot 와 굿 바로요 굿 이게 민기씨 잘해 오 이거 재밌다 이거 멋있다 재밌다 나 할게 팝송 말고 한국 노래 노래들이 뭐가 있지? 내가 봐볼게 내가 알 법한 노래를 해줘야 해 응 여러분이 게임 되게 잘 고르셨다 오 근데 오 근데 바로 맞추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It's It's 이걸 어떻게 맞추지? It's the 걷지마 알았어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치사해서 안 본다 그쵸? 너무 못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긴장돼서 못하겠더라 하트 700만 개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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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됨 BAM 빠밤 빠밤? 네 빠밤 빠밤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아이돌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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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로 해야지 어? 가사로 해야지 이런 의미잖아 세션으로? 아닌가? 테이크 어미 아리스부터 해야지 아니면 하이라이트 1 이렇게 더 어렵지 그럼 다시 할게 제 차례에요 3점 내기하자 진사람 뭐할래? 딱밤? 3점 내기에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갈게 5,6,7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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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바 이거 간단하지 오케이 3라운드로 걸쳐서 제일 많은 승점을 보여 드릴게요 1대 0 지금 1대 0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일단 1,2,3 마비 선배님 사랑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맞아요 널 사랑해 이거잖아요 천잰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봐도 다시 제 차례입니다 1,2,3 1,2,3 1,2,3 1,2,3 난 네 꿈꿨어 이거야? 아니 형 아니 형 몰라 네 틀렸어요 정답은 몰라요?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난 아니야 아니야 두 번 들려드릴게요 두 음절까지 난 난 나는 너무 같아요 오빠가 답이 있었어요 솔로! 난 난 3음절 난 난 난 정답! 트와이스 선배님 댄서 나이로 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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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1대 1인가? 2대 1인가? 2대 1 내가 너와 이어? 응 왜 너가 윌려? 내가 사랑에 맞췄고 이번에 내가 이겼잖아 근데? 응 자 넣어볼게 오케이 쪼이 내가 이길 건데 쪼이 내가 이길 건데 콘 콘? 콘? 콘 다시 다시 콘 이 음절까지 콩 콩 아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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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이겼어요 콩 콩 바이 제 차례입니다 3대 1인데요? 민기 씨 오잡내기야 민기 씨 이번 판에 둘 다 제가 내주신 거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민기 씨가 제가 몰라야 돼요 오케이 할게요 이번 판 민기 못 맞추면 제가 바로 이기는 거야 딱 바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음방 제가 오케이 할게요 할게요 오케이 원택스 선배님? 제목 네 맞아요 제목 뭐냐고 그랬어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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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요? 맞아요 슈트앱 정답 근데 제게 대결이거든요 제게 노래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저 아직 승용기 스페이스에요 오케이 나 한다 아깝다 3대 2 3대 2 어려운 걸로 할 거야 음을 한 번만 들어봐야 되겠다 표현 잘했죠? 제가 그거 봤거든요 ASMR 버전으로 하신 거 뭐 했지 누가? 뽀로 뽀뽀 엄청 재밌어가지고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냥 하던 거 하세요 3,000원 우리씩 딱 보러 갈게요 5,000원 좀 5,000원 좀 5,000원 좀 탄단 말이야 시간 좀 5,000원 좀 3,000원 2,000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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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노래를? 응 오케이 한다 네 날 네 날 널 널? 어 이음절까지만 안돼 이음절이 너무 쉬운데 해봐요 다음 걸로 할까 그럼? 뭔데요? 널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아 비트 교사님이 그리워하다? 그럼 다른 노래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뭐라 하지? 아 뭐라 하지? 빈기씨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하는데 8만 5천분이 보고 계세요 빨리 교정하시겠어요 아 그냥 맞을래 이만 드세요 자 고개 드시고 저 방송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 빨리 아 이거 아니지 백밤 야 내 땜이면은 이거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이거 뺨이야 이렇게?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너 죽어? 그래 이걸로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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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쟤 죽어? 진짜 이거 뺨이라고 이거 나 이거 종급이야 그래 이걸로 해 이걸로 여기 보세요 소리를 들려야 돼 빨리 안 돼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세계 최초 딱밤 ASMR 오늘은 민기의 딱밤을 ASMR으로 드려드릴 건데요 하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아 진짜 무섭다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 더? 아니 다른 거야 나 다른 게임이야 다른 게임 추천해줘야 될 게임 내가 이길 수 임만한 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방금 아 진짜? 여기 있어 민기 괜찮은 거 물어보죠 네? 괜찮죠? 전 태연사 고통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 제대로 해 나 게임 제대로 한다 그럼 아까 그거 하자 어떤 거? 그거 아까 노래 이름 중에 리움 중에 아니 아니 그거 못해 나 그거 뭉청해서 안 되겠어 알겠어? 갑자기 왜 보인 보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진짜 멍청해요 몸으로 맞추기 못해 알았어요 그러면은 잘한 거 해 몸으로 맞추기 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그거 해 그거 내가 더 잘할 거 같아 오케이 내가 먼저 할게 가 있어 봐 오늘의 주제는 뭐야? 네 주제 주제는 동물? 동물 아니 심사한 걸로 하자 음식? 아니 뭐 할까요? 오늘은 몸으로 맞추기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지? 추천 좀 해줘 형 드라마?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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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대사 명대사? 명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명대사? 명대사? 어 뭐 있냐? 뭐 있을까요? 음식이 무난하긴 하지 않냐? 응 내가 봐 볼게 인기가 댓글 보고 한번 찾아봐 우리 같이 보자 우리 같이 영화 명장면도 있고요 영화 제목 영화가 많다 영화 제목 맞추기 영화 제목 괜찮다 영화 제목? 노래? 노래를 어떻게 모르겠네요? 노래? 과일? 명... 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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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화 하자 그래 내가 먼저 할게 응 나 먼저 한다 넷이 유명한 걸로 해주자 응 영화 추천 좀 해줘 형 바다야 우리와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응 응 해보겠습니다 그거다 그거 그거 해야되자 야 소리질러봐 응 응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됐다 됐어 내가 해볼게 간다 내가 왔다 할게 어 뭔데요? 어디서 돼? 옆으로 가봐 네? 우리 룸 서비스 시켰다는 것 같은데? 튀김?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완성 감자를 먹으려면 감자를 심어야 되겠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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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케첩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네 토마토 어디 있어 흰색 주시면 안 돼요? 아유 모르세요? 맛있어? 아니요 우지 형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만들어 먹어 뭐가 있으면 만들어 먹어 뭐야? 뭐예요? 아 리틀 포레스트요 그거 뭐예요? 아 리틀 포레스트 모르세요? 네 엄청 재밌는데 다음에 챙겨볼게요 1대 0 1대 0 응 둘러 가요 오케이 오늘따라 재미가 없다 우리 난 재밌어 나는 재밌어 나는 재밌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신다 하잖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헤이 했어? 브로컴 7번 방의 선물 됐어? 응 야 몸으로 말해도 나는 말을 했다 영어 그렇게 그래 엄청 하네 말해도 돼요 그래? 네 명대사는 명대사 그런 거 써도 돼 콩 먹어야 돼 콩 질범막에서 뭐해 아 짜증나 뭐 빨리 뭐 좀 빨리 딱반대 아니 3점 4기다 딱반대 3점 4기야 아 그럼 위험판 하고 마지막 판 다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번엔 산이 딱반대 진짜? 이상해요 그쵸? 아 간다 딱밤 딱밤 ASMR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소리 잘 들리지 진짜를 앗 으아아아앍 으아아앍 으아아앍 히히히히힣 이러고 뭐하냐 재밌었다 마지막 라운드야 저 마지막 라운드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야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쉴 수 없지 이대로 끝나면 초장이 아니지 추천해줄만한거 있으신가요? 선 선이 보고싶대 저도 많이 보고싶습니다 저도요 마지막 게임은 재밌는 게임 없을까? 그거 어때요? 한국 영어 한국에서 나오는 영어 가사들 있잖아요 한국어로 바꿔서 부르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날 위해 쉬라 쉬라 날 위해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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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죠 오케이 난 노래가 생각이 안나와 너무 쉽긴 한데 사실 가사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음을 부르지 않고 날 위해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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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나 혼자? 응 노래를 찾아봐야 될 거 노래가 뭐 있지? 은 빼고 부르기 응 은 빼고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바꿔서 부르기 영어 가사가 많은 게 뭐가 있지? 응 저 혼자 할까요? 응 할게 우리는 가졌어 힘 힘 엑소 선배님의 파워? 뭐야 어떻게 맞춰서 왜 이렇게 잘해 연습 게임이었던 걸로 연습 게임이야 연습 게임이죠 그쵸? 아직 노래를 못 고르셨잖아요 그쵸? 인정하는 부분이십니까? 거의 골랐어요 그래요 이제 거의 골랐으니까 못 골랐던 걸로 자 한 게 더 있어? 한 게 생각해보세요 민기 씨가 자주 듣는 노래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민기 씨가 했던 에브리데이 데이 것도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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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오케이 어려워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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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하자 넘고 하자 노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하자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몸으로 말하기 오케이 음식으로 하자 음식 콜? 오케이 너 먼저 해 마지막 편이니까 산반인성지로 하자 오케이 노래 추천해주세요 음식 추천해주세요 노래 음식을 첫 번째 라운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어 붕어빵 붕어빵 들었지? 뭔데? 안 들어서?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자 음식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3라운드까지 있어요 준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힘드네 나 이거 좀 틀어 머리가 잡으니까 안 돼 할게 응 뭐야 고등어 구이야? 잉어야? 포켓몬스도 잉어 킹이야? 힌트 힌트 줄게 뭐야? 다시 해봐 뭐야? 뭐야? 다시 해봐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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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가고 있어 우와 여러분 비슷해요? 생선? 생선 맞아? 생선 맞는 거 같아 생선구이 한번 마지막 봐봐 이거 진짜 결정적인 힌트였다 꼬리부터 나간다고? 꼬리부터 나간다고? 꼬리? 짱어? 짱어구이 에이 끝났어요 붕어빵 붕어빵? 어디있어? 뭐야 이거 봐봐 붕어빵 어떻게 보여줬는데 붕어빵은 딱 이거지 이거지 이 여덟개 됐어 붕어빵 ㅅ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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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누가 봐도 다콰야킨대? 왜? 인정? 너 이거까지 맞췄잖아 그렇게 하네 가, 네가 1 대 0이야 아깝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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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례입니다 오케이 민기씨 골랐어요 정답은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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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요? 참여할게 토토토토토토토토 이건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 결제진이 힌트를 줬어요 전 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전골인가?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전골인가? 전골인가? 다시 할게 요 자 토토토토토토토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거 진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진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꿀맛 감자전골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라면 끝 1대 1 정답은 마라탕 마라탕 먹어오지도 않았어요 마라탕 먹어왔어요 그래서 마라탕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우리 학습했잖아요 마라탕 다 같이 먹기로 마라탕 그렇게 먹는거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대요 네 하세요 안 먹어오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하세요 아 진짜 너무하구만 나 진짜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하시든가 네 사실 그거 써봐 귀엽다 야 뭐하잇 자 빨리 1대1이에요 지금 네 저 뭐 할까요 요 오 좋았다 뭔데요? 그 달성도 기다리세요 아 소리 지르세요 달성 할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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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이거 벗는 순간 끝난다 아 얘 물어요 벗었다 일로와 미안해 에이티냐 보고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전투의 승자입니다 야 10만명 보고 계셔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10만명이 최초걸? 최초일걸? 아닌가? 자 너 이제 설명해 오 대박 박수 하트가 천만 하트 와 천만 하트 나 천만 하트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즈 많은 분이 보시고 계시네요 제가 그러니까 딱밤한테 딱 시원하게 때리고 가겠습니다 빨리 해 간다 간다 내 몸을 잘 봐 내 몸이 음식이야 응 내 몸이 음식이야 간다 치즈 봤지 댓글 봤지 거짓말하지마 안 봤어 진짜 거짓말하지마 늘어나는 것만 봐도 치즈야 야 말도 안 돼 이 형 이거 어떻게 바로 맞춰 야 에이 나도 너 어지겠다 이 늘어놈 치즈 이 형 어떻게 치즈인줄 알아 야 너랑 나랑 생각이 비슷하단거야 어? 너랑 친구야 아니야 아니 친구 친구야 아니야 대답해 친구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맞 맞지 맞지 친구면 뭐야 생각이 비슷해 자 2대1 내가 문제 될 차례야 그대로 있어 자 대게 줄게 여기 이거 못 맞추면 끝인가 어? 이거 못 맞추면 끝인가 어 친구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내 말이 맞아 제 말이 틀렸고 자 걱정하지마세요 이런다고 저희 진짜 다치지가 않아요 그 말 하세요 괜찮다 어 갈게요 네 귀 닫아주세요 정답은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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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겠습니다 갈게 리본거 쉽긴 한데 응 마지막까지 갈라고 내가 재밌게 하는거야 알겠지? 응 그러니까 맞춰야 돼 하자 자 샌드위치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상상 샌드위치 다시 개워줄게요 햄버거 자 퍼스트 상상 상 상 상 상 아 회 이걸 이렇게까지 못 맞춘다고? 다시 할게요 상 아 초밥 맞아요 마지막 라운드 합시다 초밥 봐줬다 귀여워가지고 봐준다 초밥 초밥 너희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있지? 좋아요 소리 들려주세요 네 기박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케이 됐어요 할게요 하세요 할게요 봐봐요 누구도 김장김치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맞아요? 끝난거요? 해보세요 답이에요? 네 땡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설명도 해주세요 뭐야 오케이 정말 보글보글했어? 아 뭐야 김치찌개였어? 맞아요 김치찌개에요? 맞네 맞네 김치 스토리가 그러시네 다들 안 해! 마지막 문제로 딱밥 맞아 빨리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딱밥 맞아 김치찌개 끝났어 하라고 하신 신 에이티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딱밥 이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마지막인데? 그럼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더 약한 게 뭐야? 네? 더 약한 게 뭐야? 이거보단 이게 약하지 않을까요? 이거보단 이거고 이거보단 이거죠 셋 중에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거 이걸로 할래 이거? 다 됐어 다 됐어 딱밤 A S M R 옷까지 벗어? 진짜 너는 오늘 나를 죽였다 친구 죽이려고 하는구만 아니 이거 막 꼭 깔끔하게 자자고 와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오케이 위에 때려라 눈 맞으면 안 돼? 너 예의성 없이 때리려 했지? 원투스 해야지 하나 둘 셋 해줘 와 하나 둘 셋 해줘 나 진짜 방심한 거 맞을 뻔했네? 알았어 하나 둘 셋 방심한 거 맞을 뻔했네? 알았어 하나 둘 셋 와 진짜 넘어났다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알았어 그 자리에서 때리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움직이지 말라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렇게 있을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때려 대고? 아닌가? 그게 더 아파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라고 빨리 해 고개 드세요 그래야 돼 예진 뒷집 아 근데 지금 움직임 다쳐요 민기씨 민기씨 민기 다치는 거 별로 안 좋아 하나 둘 셋 넹 넹 넹 넹 넹 넹 넹 넹 넹 아하 소우 불잼 오늘도 제가 이겼습니다 저번 V1에서도 제가 이겼었죠 이번에도 제가 이겼습니다 저희 스카이 캐슬에서는 항상 최선이 꼭대기인 점 잊지 마세요 네 민기씨 일로 오세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너무하구만 그렇게 아팠어요? 응 멍들었어요 왜 눈물 나요 민기씨 얘 울어요 민기씨 그래 너무 슬퍼 민기씨 어때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복 써일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 V LIVE 때 복 써일 거예요 1 대 1이네 저번에 내가 이겼으니까 저번에 내가 이겼나? 내가 이겼지 저번에 누가 이겼어요? 내가 안 생겼지 저번 게임은 그래요? 저번 게임은 내가 그냥 이겼지 그럼 다음 때 민기 복수하는 걸로 오케이? 아니 복수 말고 1 대 1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번에 결승 짓는 걸로 저희는 또 며칠 뒤에 찾아옵니다 결승전 한번 하러 오겠습니다 진짜 많이 봐주셨네요 진짜 많이 봐주셨네 댓글을 조금만 읽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두 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콤비 이름이 뭐예요? 산민키요 산민키예요? 산민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봐주신다고?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민기 씨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잘했다 수학여행 갔다 맞아요 저희가 약간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콘서트 잘했어요 응원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콘서트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달라스 콘서트에서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둘 셋 소감 말해주세요 네 정말 제가 1인 시간이시죠? 그렇죠 1인 시간에 이제 한 오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오후 한국 에이티니 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해외 에이티니 분들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달라스 공연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도 무사히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또 브이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 게임하는 방송을 11만분이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결승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에이티니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용 이제 끈은 먹어야지 빠이용